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뱀띠를 맞이해서 각 생일별로 운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을사년은 청사 푸른뱀의 해구요 각 생일별로 태어난 생일 생년월일시 중에서 사주는 태어난 생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생일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어난 날이 이제 정화 목화 토금수 중에서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25년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운세라든지 집 부동산 풍수상담 이런 것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주 여러분들 25년 한해 대박 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구요 정화일주도 각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60갑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제가 이미 영상을 다 완성해서 올렸다는 표시입니다 오늘은 청색 바탕에 정추길 정추길 할 거구요 나머지 정유 정미 정사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해 신해 개해 여기는 올려놨구요 나머지 지금 하얀색 바탕으로 된 생일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60개나 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왼쪽에 지금 가을병 그리고 정하고 있으니까 다음엔 무기경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을사년에 여러분들 모두 다 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길 바라구요 정축일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축일에 태어나신 여성분들 사주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좀 정축일생 여성분들은 좀 부지런한 편이구요 욕심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좋고 뭔가 해보자 하는 의욕 이런 것도 상당 하구요 또 재물복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일단 을사년도 뭐 아주 나쁜 해는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한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대체로 무난하게 원하는 대로 되겠지만 25년 을사년도 경제 상황은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은 조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수나 변동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월달에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참 휴가철일 때 좀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동과 변동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또 잘되면 바쁘겠죠 그리고 문성운은 뭐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횡재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축일생 14년은 숨어있는 돈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횡재운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복권을 산다라든지 뭔가 주식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25년 한에는 약간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외매 거래 이것은 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유리하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큰 문제는 뭐 대체로 없어요 하지만 양력 7월달에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휴가철 갈 때 여행 갈 때 부부 사이가 별거 아닌 일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연애하는 사람 미혼자 이런 사람들도 양력 7월달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양력 11월경 차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좀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도하고는 충살이 있기도 하고 또 추구는 사유축 삼합의 기운인데 11월에는 좀 충팥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재물은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좀 상반기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물은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복 물론 전반적으로 1년 내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투자 매매 거래는 이런 거는 하반기가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은 상반기에 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 내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나 동쪽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무속인들이 대장군 방위 5기 3살 방위 서쪽으로 가면 안되고 동쪽으로 가면 안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4주 1주 태어난 날의 기운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어느 방향 가면 안되고 대장군 방위가 어떻고 이거보다는 개인적인 운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손재주도 많고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 욕심 이런 것 또한 좀 대체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남성분하고 여성분은 태어난 날이 같아도 4주의 흐름 운기는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매매를 하려면 상반기에 좀 승부를 보고 횡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횡재수가 좀 있어서 금전적으로 본인이 좀 노력하고 뭔가 한다고 하면 괜찮은 한 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는 뭐 대체로 무난하지만 역시 이것은 남녀 공의 양력 7월달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지에서 서로 또 의견 충돌 또 이상한 일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외도 바람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만 조금 어떤 때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간과 때를 좀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움직이고 그러기 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뭐 대체로 좋고요 재능이 많은데 하지만 뭔가 내가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좀 벗어나는 일 그런 일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그게 화로서 나중에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뭐 전체적으로 정축일주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주의 기운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돼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곳은 따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이동 이사는 좀 많지가 않고요 그랬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차갑고 냉한 음식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 소화기 개통 그런 쪽 좀 주의하시고요 역시 차 휴가철 차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에도 좀 그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운전할 때 특히 하반기에 조금 여성분들처럼 11월경에 차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11월달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방향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군 방위가 어떻고 5기 3살 방위가 어떻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어느 쪽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은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 운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쪽이 대장군 방위다 그럼 그쪽으로 이사가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내 개인적인 운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뭔가 도모를 하려고 하면 동쪽이나 서쪽이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정축일주 여러분들 25년 을사년에 뱀띠해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카톡으로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5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